어쩔 수 없나? 돌아가야되나? 네, 알았어요. 준비해놨네. 한 게 없는데 왜 저래? 네, 진짜. 소울드롭도 주는구나? 이거 진짜 열심히 보셔야겠네. 안 되겠다. 나이스. 그치고 싶어. 야. 너무 많아. 야. 야. 이거 뭐야. 야. 발키리 힘이지? 힘 어서오고 아니 하나도 안주는건 조금 서운한데? 아 이거 근데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야겠다 도망칠지 어쩔지 평소랑 다른 적은 또 뭐야 배후에서 못질렀지 지금 너한테 걸지마 됐어 그럼 근데 이거 솔직히 확실히 타룬다 센빠이 들어온 다음에 뛰는게 맞는거 같다 진짜 왜냐면 타룬다 센빠이가 있는 상태였으면 여기서 sp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지오 찔러야될 때 전기 찔러야될 때 타룬다 센빠이가 전기니까 걔가 sp를 대신 써낼 수 있고 지금 악이 약점인 애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중페임한 sp가 남아 돌잖아 하아 공양미? 공양미는 뭐야 비속성 증거 강적이다 자 초반에 저런 강적 상대하는거 아닙니다 뭐 강적을 잡으면 특별하게 경험치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거나 막 보스급으로 천몇백 이천몇백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푸지 같은 느낌? 너 뒤에 못질렀지 지금? 어어? 뉴페이스네 난 왠지 부우일거같애 아니야 가리니? 가람도 아냐 어? 설마 드디어 아기? 아기? 그걸 또 그걸 막 지호? 지호였네 지호였네 충동격 찬스 야 독도 행동물륨 상태 이상으로 친다고? 말이 되냐 이게? 돈을 받을걸 그랬나? 아 근데 메이저 아르카나 너무 안나온다 아 근데 메이저 아르카나 너무 안나온다 א 진짜요 아기야 아기야 그냥 그냥 야기야 지금 하는 확인 아기야 바로 승리 그럼, 빠르게 기절이지 않았어. 꼰모락 돌려. 어우 굿! 예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 저기구나. 어딜 보고 있었던 거야, 나는. 아, 쟤 아직도 나와요? 도주 준비중이야? 아, 야 얘한테 써보자. 호우하. 맞네. 도주 안해도 되겠다. 아... 그럼 억지? 진짜 웃는데. 뭐지. 맞네. 뭐지? 머스. 그나마 티아라랑 같이 놔줘서 감사하다. 스피스 맡길 수 있어서. 아니 도주 그 취소 못하냐?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세 턴 동안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다 잡았나 봐 개꿀 어? 마하 에이아 잼 아 버스터람 이제 세 개 채워야 돼? 아니 서운한데 와 진공참 하지만 전체야 보물상자 까고 갑시다 쉐도우들은 드리블하면 되니까 안싸우고 드리블하면 되니까 어라? 어디야 아 저 위야? 너 왜 거깃니? 어? 좀 가라 야 호문클루스 개꿀 저건 너무 좋지 저건 계속 챙겨놔야지 호문클루스 사용방법 없음 갖고만 있으면 돼 왜? 그 빛속성 어둠속성 즉사공격 날라 맞았을 때 생존할 수 있게 해줌 그 용도 맞죠? 아직도 맞네 즉사공격 효과 대신 받기 야 요맵은 좀 크다 몇 층까지 뚫어야 될까요? 한 40층?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아는데 터져야 네? 흐리가 터져야 여기 잡아 너무 안잡고 가면은 결국 레벨 깔려서 다 빈들어져 주성이네 있다 자 쟤는 가리죠 어? 아니구나 에이 자포차기라도 거의 결국 주인공이 혼자 다 해야되네 그다음만 줌페이가 한번 도와줬네 코우가 받고 시호 받고 동공격찬 취업 야 좀 피해라 여기가 바깥 놈아 어차피 데미지는 안 받았지만 좀 그레잔승 알았어 눈치껍 좀 피 Put 일단 소울드롭을 꽤 많이 줬거든요 요번 타로타로스 들어와서 써야지 그럼 안줬네 별로 아 소울드롭은 10이야 아 장난쳐 지짐 나오지 말라 그래봐 잡지도 못하는데 열받는다 야 하지만 빙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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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폭풍전야였어 뭐? 그런 의미의 폭풍전야였다고요? 아니 이건 좀 선 넘지 아 인센스가 저거야? 야 이거 어떡하지? 아 SP가 너무 없거든요? 근데 여기서 스노우 포 소울 두개 먹기가 조금 하나는 부우가 약점일 것 같고 가운데 제가 핵심인데 사실상 근데 이게 확실히 약점만 캐치를 하더라도 소울 드롭 두개 정도 먹고 어떻게 밀어볼 수는 있을지도 모름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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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높은 애가 그나마 발키리 하나 있네요 여기선 발키리를 채용하고 아니 이누가미로 타루카자를 좀 걸고 들어가면 참 좋을텐데 타루카자가 12인가 먹잖아 8이네 8이네 verse 9 reverse bl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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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아끼다 똥됐네 갈라요? 크림 터졌다 아 이렇게 안내도 되겠다 이거 어차피 이거 먹을 수 밖에 없어 어 이거는 디아나 메디아를 쓸게 아냐 아이템 발로 해볼게 토이지마 홀리지마 아이씨 야 니 턴에 너는 저거 박아야지 인마 또 뱃어라 아이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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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핏 빠진거 봐라 세번 움직여가지고 아 여기서 마가가를 그리 안 터졌어 한놈 컷 어? 아 독 하나 있네? 다행이다 상태 이상 그거? 지금 베르트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블락이니? 오케이 그래도 매너가 있으셔 선생님께서 바라노 베르트나 도우스래 어 뭐야 이제 1단계밖에 안 올라가? 아 그런 개념이었어? 그럼 너도 파워 슬래시 박아 아 괜찮나? 어 괜찮네 다행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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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유카리한테 막아주실 줄이야 아 아 아 아 누나 너무 이뻐요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역시 sp 없이는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요번 층 뚫은 거 그래서 이효리가 1등공신이다 흫 이효리가 진공참으로 처음에 크리 안 터뜨렸으면 야 씨 그러니까 이러니까 물리뽕에 빠질 수 밖에 없다니까 이 게임이 물론 그 쉬잉 stem 쉰 뭐 한 100이라도 채워주니? 에? 아니 저게 무슨 소리예요? 연전이라뇨? 오리진할 때도 여기가 연전이었나? 아니 제가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아 100 채워주는 거 맞네? 하아.. 하아.. 돌아가는 길이 없는 거 맞지? 뭐.. 나한테 자mas을 거에요?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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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ries nails Labor 야 개무서운데 진짜 안됐어요 어 맞다 아 미치 뭐고 히톤 봐 히톤 봐 히톤 봐 히톤 봐 히톤 히톤 봐 히톤 히톤 봐 히톤 봐 크리 하슬 아 왜 크리 확률 대폭 상승이라매 네 동요야? 갑자기 떼 아파 돌격 안 막아봤지 돌격 안 막아봤지 어 동결이다 돌격 안 막아봤다 박아 돌격 안 막아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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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줌페이야 다같이 죽은거야? 오케이 야 근데 아까 7층 위에 경계가 보인다는건 뭔 소리야? 설마 이렇게 7연전하라는 소린 아니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같은 Może 와 주주마르 우리 줌페이 드디어 데미지가 두 배로 올라갔어요 명중률도 올라갔어 설마